조리대 전문 수리공을 부르지 그래? 무슨 소리야? 난 조각가라고! 조리대 정도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단 말이야! 아우! 그냥 수리공 불러! 나 할 수 있어! 전문 수리공! 그만해! 안녕, 쌤은 안 안녕? 걔네 엄마, 코수염 탈색 중이래. 도착하면 문자 안 됐어. 오빠, 정말 웹이콘에 안 갈 거야? 갈 수도 있지만 가고 싶지가 않단다. 이거 봐, 우리 여행 일정을 완벽하게 다 타이핑해왔어.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. 없다며 좀. 기차가 올림피아에 7시 7분 도착, 택시 타고 노란의 집에 7시 26분 도착, 7시 45분까지 있다가 다시 택시 타고 호텔에 오면 8시 5분이 될 거야. 서생실은 언제 갔니? 방광이 치면 가야지. 여자들도 방광이 있니? 없어, 우린 발에 오줌이 참. 오줌으로 농담하지 말랬지? 알았어. 쌤 어때? 줄바다! צר족 길을。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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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WAU, 처음 인도 드디어 완전 불타